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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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습니다. 아, 인생 들어오네. 현우 내려와 밥먹으라래. 어, 알았어. 왜 무조건 하지, 그래? 개똥이 보려고. 밥 먹으래요. 밥 먹으래요. 자나? 무전기 안 들고 나갔나? 빠져가지고 말이야. 얼른 얼른 안 들어오나. 어디 갔다 와요? 무전기도 안 들고 다니고. 밥은? 먹었어. 뭐 먹었는데? 또 햄버거? 피자. 맨날 그런 것만 먹냐. 올라가 내가 정리할게. 같이 해요. 어떡해 나. 핸드폰 안 가져 나왔다. 아니 너는 무전기는 챙기면서 핸드폰을 안 챙겼어?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핸드폰 지갑 핸드폰 지갑 이러고 챙기는데. 핸드폰 챙긴다는 거지 무전기를 챙겨왔네. 아. 그럼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자 손에 족쇄 채워두고 자기는 자유롭게 다니고. 못됐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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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 invested. 나. 우리. 요 scra.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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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 그대 이렇게 또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대를 잊게 되죠 제발 그대 때 옥상 나와라 오바, 옥상 나와라 오바 나 핸드폰 좀 갖다주라 오바 또 무종기 안 챙겨나갔냐? 아휴 아침마다 핸드폰 지갑 핸드폰 지갑 이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지갑 무종기 핸드폰 지갑 무종기 이런다 오바 오바 알았다 오바 혹시 신사동에 요미오미라고 알아요? 진짜 근사한데 나 내일 월급날인데 내가 쏠게 저녁 7시까지 어때요 오바 진짜 맛있나 오바 진짜 맛있다 오바 알았다 기대하겠다 오바 7시에요 잊지마요 오바 7시에요 잊지마요 괜찮은 거니 우리의 발자국이 지켜 그 고리를 눈꼽고 있니 그 고리를 눈꼽고 있니 아프지 않니 우리의 웃음 섞인 공기 그 속에서 넌 낯설지 않니 우리가 아프지 않나 모든 게 아프지 않나 우리의 암흑의 눈을 꼭 한 번 더 첫 번째는 오늘의 암흑의 눈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흔히 오! 전방에서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서 뉴턴. 뉴턴입니다.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골목이 꼬불꼬불해서 이거 켜놓고 다니면 안 헤매고 좋아. 나 휴대폰 살까? 맘대로? 전방에 접촉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접촉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JTBC 접촉사고 다발 구역이 접촉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